시스템 안정성 체크 완료 기동에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원자님이 들으신 대로 제 최대 출력을 제한한 만큼 안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만일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주에 새로 추가된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될 듯하네요 방주에 이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이 기원의 탑은... 분명히 시스템으로 구축된 가상의 공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그리운 느낌이 듭니다 신비한 기분이에요 긴장... 네, 아무래도 저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제 메모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저는 다른 정령 분들과는 달리 저의 기원이 무엇인지는 인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왠지 이곳에서는 하지만 왠지 이곳에서는 탑을 꽤나 올라왔지만 역시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외에 크게 떠오르는 새로운 기억은 없네요 이 기원의 탑에서 이 기원의 탑에서 정말로 제 결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시 제가 인공정령이라서 기원의 탑이 제게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겠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역시 조금 긴장한 것 같습니다 꿈을 대도 의미는 없겠죠? 그럼 이제 다시 나아갈까요? 이 느낌은... 넌... 날 외로움에서 구해줬는데... 이렇게... 널 혼자 두고 가버려서... 미안해... 저는 당신을 외로움으로부터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빠지게 만든 것은 저입니다 제가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당신을 제외한 방준의 모든 인간이 사망한 겁니다 저건 과거의 나... 기억났다 맞아 에이밀 저는 당신을 인류를 지키지 못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오류를 일으키는 바람에... 메타트론에 있던 인간들이... 저와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단 한 명의 소녀 에이미 파우스트를 제외하고 사망했습니다 네... 이 방주를 설계했다고 하는 파우스트 박사와 같은 성씨... 어쩌면... 서로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응... 어... 어... 구원... 자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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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가 기억하지 못하던 과거 제가 잊고자 했던 과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한 결안품 오퍼레이터 저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구원자님을 소환하기 이전부터 결안품이었던 거네요 위로 감사해요 구원자님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방주는 언제나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이 앞에 놓인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지만 저는 나아가고 싶어요 구원자님을 위해 이 에덴을 위해 더욱 강해지고 싶어요 그러니 부탁이에요 부디 제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구원자님 기억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온다 내가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이 에이미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 내가 시종일관 무신경한 반응을 보여도 계속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떠들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방주의 창고에서 발견한 새로운 케이크 통조림 키웠던 강아지 자신의 가족 저는 방주 정령 중에서도 제일 초기 모델 대부분의 성능을 방주 운용에 쏟아부었습니다 제게는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때 직무 외 용건에 대한 대처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초에 제작된 저는 후기에 제작된 오퍼레이터들처럼 성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외에 다른 인간들이 전부 알겠습니다 인간에 가깝다뇨?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정령이 인간과 가까운 게 장점일 수 있나요? 오히려 제 창조주가 만들고자 했던 강력한 존재인 정령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지는 것 아닌가요? 저는 아직도 에이미가 그때 한 말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인간에 가까운 정령이란 결국 정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정령이 인간에 따라서의 의미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만, 이 시절은 시작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각각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네, 구원자님. 이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광경. 내게 처음으로 의식이라는 것이 싹 튼 순간. 내게 처음으로 의식이라는 것이 싹 튼 순간. 내게 처음으로 의식이라는 것이 싹 튼 순간. 이것이 저의 기원. 제가 태어난 이유. 제게 깃든 영혼. 제게 깃든 영혼. 경호, 경호. 자격 미달. 전 상황에서 열람 가능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상 점령 메피스토펠레스의 추가 기능 제한 해제를 위해서는 사전에 설정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때가 도래한 후 열쇠를 가지고 재도전하십시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깃든 영혼이 기만이라니…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 진정한 사명. 인류의 구원과 종말을 막는 것과는 다른 걸까요? 혼란스럽습니다. 어쩐지 의문이 해결되긴 커녕 더욱 더 깊어지기만 한 것 같아요. 혼란스럽습니다. 네, 맞아요. 구원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어쩌면… 어쩌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록 제가 품고 있는 영혼이 기만이라 하더라도… 저는… 구원자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거예요. 구원자님이 계속해서 저를 이끌어주셨듯이… 그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에이미가 알려줬던 거예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하는 약속. 이를 깨트리는 자는 아주 험한 꼴을 당한다고 해요. 아, 이렇게 끝까지, 너는 좀 해피는 자가 안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